이겨야지 플라스틱 갑니다 초식초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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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짱님 입대에요? 웽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군대 간대? 안됐네 갔나고 했는데 아직 안갔나고? 랭가 있다 도망갔다 난 플라스틱 없는데 랭가 랭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템 어떻게 가냐 근데 템가기가 진짜 애매해 그라하스 빼고 다 제가 AD인데 템가기가 너무 애매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? 템 어떻게 가지? AP템 가면은 이거 미드한테 썰릴 때고 어떻게 해요? 좋아 이성배? 라인점 버텨야 되니까 마방은 둘러야되나? 아 벤시 선벤시 가야되나? 어떻게 가야돼? 말파 장인 있을 수 있지 탑은 못해요 서버스는 내가 안 물어보지 근데 탑이니까 물어보잖아 딴 데 가면 내가 많이 물어봐 심했네 올? 1레비 2 찍었는데 알겠다 그거나 먹어 돼지야 일단 천원을 뽑아서 그 마방이나 그거에 상관없는 그걸 뽑아야돼요 배치기네 1레벨 상관없어 배치기는 이만 계속 적중시키면 됩니다 좋아 방패 돌아갔고 패시브 잘 활용해야돼 평타 속도 느리기 위해서 못먹게 하고 CS 좋아 큐베였다 아싸 배치기 실패 당신은 모르가나만 하셈 모르가나만 하셈 이거 나 드셈 말파가 이기는데? 그라가스 별거 없네 이 뚱땡이 새끼 야구름지 뚱땡이 뚱땡이 쭈쭈쭈쭈쭈쭈쭈 어어 아프다 미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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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 어 쭈쭈쭈 이선마 해야지 이선마 할꺼암 뭐 CS 놓칠 순 없지 황금같은 CS 어 쭈쭈 너 쭈쭈 너 쭈쭈 쭈다 돼지 너 쭈쭈 쭈쭈 너 쭈쭈 너 쭈 통통 느려져라 라인전 압도하는데? 누가 약하대 라인전을 내가 압도하다니 이런 일이 이런 일 배치기 피해주고요 아니 내가 그라가스 상대로 라인전을 이기다니 행복한 일이고 저마였으면 솔킬이야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 클라스? 아니 내가 말파를 이렇게 잘했던가 내가 말파를 이렇게 잘했었던나 왜 이렇게 잘해놔?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프로 5포만 어떻게 또 거절하지 이거 젠장 거절하기 힘든데 미안한데 아 아 아파 아파요 어 세다 세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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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아 아파요 돼지야 고기나 먹어 먹어 아싸 이 피해주고 멍청한 놈 날 때려봐 때려보아 때려보아 아싸 퓨피하고 찍어주고요 머릿속으로 별거 없네 허 어 예스 예스 맨 허 허 빠르게 집에 갑니다 어차피 텔로 돌아오면 돼 좋아 좋아 나 잘하는데? 템 어떻게 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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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다 빙하의 장막 어 빙하의 장막 오케이 돈 됐어 텔 텔 텔 내가 탑을 잘하나봐 와 아 들어오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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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속 느려지긴 하구요 들어오셈 아우 좋구요 그라스도 텔이네 가슴 페리에요 가슴 페리에요 조심하세요 도세 아마 텔 쓸거에요 오우 포장 왜케잘해 저분 낮게임 퇴사하셨나? 기량이 왜케 올라갔지? 질리언은 좀 못 먹어요 질리언은 여러분들 질리언으로 CS 먹어봐 어 안먹어봤으면 말을 하지마라 그 영감팀이 얼마나 힘든데 자기몸 관수하기도 힘든데 미니언까지 관수하라고 잔인한 분들이구만 좋았어 CS 깔끔 6대면 그라가스 넌 나한테 솔킬 딸추게 넌 나한테 솔킬이다 그라가스 솔킬 예약해놨어 오케이 개치기 피해주고 땅치고 완벽한 딩고 완벽한 딩고 완벽한 딩고 좋았어 나그루지 나그루지롱 W요? W는 나중에 찍어줍니다 어차피 개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찍어줘 어응 난 플라스크지 나그루지 난 플라스크샘 아 안 맞았다 내 E 첫 번째로 E가 빗나갔어 처음으로 넌 진단 당신 모르가나나 하세요 쫄라핏 쫄라핏 어 완벽한 무빙 무빙 플레이 타워에 오는 순간 너는 나한테 죽는다 넌 나한테 죽는다 넌 나한테 죽는다 들어오지마 어 쎈데 조심해야겠다 왜 이렇게 쎄 그라가스 딜구야 내가 분명히 잘한거 같은데 왜 나보다 쎄지 어 쫄라핏 어 어 어 살려주세요 어 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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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 시 시 시에스 놓쳐주고요 어 시에스 놓쳐주구 마나가 없는데 나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쟤는 왜 마나랑 피가 무한이야 사기 아닌가요 이거 마나랑 피가 쟤 왜 무한이죠 저 돼지는 덩치는 내가 더 큰데 어 덩치는 내가 더 커 쟤가 더 큰가 어 시스 안먹을게 좋아 불안하지 난 집에 갔다 올게 우리 편이 밑에서 알아서 다 없애줄거야 마음껏 탑이나 괴롭히라고 미진이 온다고? 넌 갱당해 죽을거야 돼지 마나가 없네 마나가 없네 에이 풀 개리 썼네 멍청한 젤리 멍청한 녀석 마나가 없는데 풀 쓰다니 넌 참 멍청해 탑은 돛진 개찐 대결이구만 끄 끄 끄 끄 끄 그나가스도 당황했겠지 말파가 플래시를 반응 못하겠지 그러면 궁을 맞추고 저 말파 녀석 솔킬 따서 우리 편에게 힘을 줘야지 했는데 어 내가 플래시를 늦게 쓰고 말파가 어 마나가 없는 줄 몰랐어 망했어 아깝다 성배? 성배 없어도 돼 아 젠장 망했다 서로 마나가 없어 멍청한 놈들의 싸움이었죠 나 텔 돌아왔다 텔 돌아왔어 텔 서로 텔 끊었어 아 이거 텔 텔 텔 대결 흥미진진한데 텔 대결 흥미진진해 그라가스 휘저씨 나 궁 있다 나 궁 있다 나 궁 있다 나 궁 있어 어 형 궁 있다 이 자식 쥐지마 형 궁 있어 어 어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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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 넌 다 빗나 갔어 여기까지 하자 미안해 미안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하하하하 왜 이렇게 세요 그라나스 아니 궁 아까 썼는데 왜 또 있어 이런 건방진 녀석이 나랑 비슷한 녀석이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? 나랑 비슷한 녀석이 감히 내가 방어템만 안 눌렀으면 너는 나한테 죽었어 죽여주마 죽여주마 기다리겠다 돈 망했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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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방 저 아니다 말할필이 없어 대응하지마 응 대응할필이 없어 게임을 승리로 이끌면 됩니다 게임을 그냥 승리로 이끌면 돼 내가 그냥 성배 갈걸 아 마방템만 왔으면 그냥 죽이는건데 그래앗은 딜템 한타가면 내가 더 좋아요 이거는 부정할수없는 사실이야 한타 때 내가 훨씬 더 좋아 한타는 내가 훨씬 더 좋은거는 부정할수없는 사실이야 왜냐 저 그라가스는 딜템이 나는 방템을 두르고 있기 때문이지 와드 박아주고 탑갱 한번 와두라 탑갱 그라가스 높게 따자 죽어라 죽어라 죽어 이제 죽어 죽어 왤케 쎄 저거 왤케 쎄 저거 왤케 쎄죠? 죽어나봐 그라가스가 역시 딜템이라 쎄 음 들어와 나도 궁있어 들어와 피해주고요 왤케 쎄거 뭐이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 알버쳐봐 알버쳐보셈 알버쳐보셈 알버쳐봐 나 죽여줄게 알버쳐봐 아싸 피했다 5티 아 젠장 망했다 아 왜 타워가 안때리죠? 가이브 쳐보셈 나도 간다 그라가스 시 메롱 주부샘 제드 주부샘 제드 궁속 들여지고 스턴 터뜨리고 더블킬 이게 클라스죠 여러분 보셨나요? 이게 클라스죠 이게 바로 클라스지 한타클라스 끙끙끙끙끙 따둔한 녀석같은 도망가자 난 뭘 걸어서 갈래 랭가 랭가 온다 이게 클라스죠 여러분들 지렸죠 지렸죠 이제 템 나옵니다 방템은 헤르메스 가면 될 것 같아 헤르메스에 마저템 마저템 까지 필요없어 방템으로 죽인다 그라가스 내가 농락해주겠습니다 얼..얼심까지 뽑은 다음에 제가 뭘 갈거냐 바로 벤시장만 갈거야 벤시 벤시만 가면은 그라가스 딜은 아무것도 아니지 바템은 우리가 우세해 근데 맞짱은 제가 창제는 집이잖아요 내 딜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식아 저리가 저리가 이 멍청한 돼지야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오지마 궁으로 찍어버린다 궁으로 찍어버리지는 오지마 어 어 어 어 어 왜이렇게 아프죠 이거 저 마방템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아 이 게이지 자식 도와주세요 다 도와줘요 저 방템이라서 힘들어요 저 끼고 5대5를 해야됩니다 여러분 아우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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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르신 가져옵니다 어 CSB네 나 여기 숨어있었지 숨어있었지 숨어있었지롱 못먹지롱 못먹지롱 어 미안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집에 갈꺼임 수고 수고하셈 난 용먹으러 갈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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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말파이트 말파이트 갑니다 용 안먹었으면 돼 어 용 먹혔다 망할 헉 내려왔는데 탑 날락 안 돼 안 돼 안 돼 내 탑 아따 여러분 열두시대기 전에 추천한 마심만 부탁해요 내 탑 저 돼지를 제물로 삼아야겠다 안 되겠어 이 돼지라도 잡읍시다 여러분 우리 편 온다 너희도 도망가 일로와 민현들 헌마리 찍어주세요 머리도 찍어줄테니까 미니 좋았어 좋았어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방어력 좋구만 좋았어 안 맞았지 롱 안 맞았지 롱 어 뭐야 죽었네 망했네 우리 편히 이겨야돼 지면 안된다고 암 암 암 오 미니백 가려야지 슉 슉 빠졌지 그라마스 아 짱 뜨자 뜨지 말자 이제 맞어템을 올려야되는데 슬슬 건방진 돼지가 죽여주겠어 이 건방진 돼지 자식 안죽여주겠어 죽어나봐 건방가자 미안해 랭가 온다 이 맛은 랭가의 맛 아닌가 랭가 온 줄 알았잖아 랭가 온 줄 알았잖아 랭가 온 줄 알았잖아 이 뚱땡아 아 쫄았네 넌 내가 속길래 두께 아 랭가 온 줄 알았네 진짜 날 속였어 이제 안달지 너도 놀랐을거야 시스 먹었지 시스 먹었지 저렇게 하길래 저 랭가 온 줄 알았어요 여기 먹어 빨리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거라고 그라마스 없다 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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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자 테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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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한바탕 하자 한타까리 하자 애들아 지금 내 돌덩이가 근질근질한 참이야 한타까리 하자고 용 갈때까지 크자고 오케이 좋았어 그라가스랑 말파랑 똑같이 크면은 말파가 엄청난 이득이죠 CS 안밀려 절대 130개 똑같고 CS 먹어주고 와 일로가자 제드 한번 따자 제드 한번 따 제드 어딨어 제드 아장 뜨자 제드야 제드 없네 음 타워가 우리가 탑 1차 하나가 더 밀렸어 탑 1차 하나가 더 밀렸어 안죽지 올라가자 나 올라간다 서로 텔 동시에 쓰면은 말파가 훨씬 좋아 좋아좋아 말파를 얕보면 안돼 상당히 센친구지 문제는 곧이에요 제드 제드 스플릿을 막아야돼 제드가 너무 세 지금 제드가 너무 세요 조심해야돼 CS 먹어주고 CS 먹고 용 언제야 곧 뜬다고? 알았어 준비할게 탑타우를 깨고 싶은데 빛 터리 가세 터리 가세 터리 가세 터리 가세 아이 깜짝 놀랐네 구조나 먹어 터리 가세 피해주고 할만하죠 그라가스랑 이제 여전히 세긴 센데 아 큰일났다 제드한테 운영당하는데 제드한테 운영당해 이러다 도망가자 5 대 5 한타 5 대 5 하면 5 대 5만 하면 돼 5 대 5만 5 대 5만 하면 된다 5 대 5만 탱가도 좋아해 이 자식이 헛방진 녀석 이 자식이 헛방진 녀석 그라가사마 지리구요 여러분들 보셨나요? 으어어 나 말파이트 말파이트 간다 이 자식 오케이 지렸죠 오예스 맨 날 막을 수 없어 말파 간다 때 훨씬 좋다고 했죠 아 역시 말파야 깨고 갑시다 갑시다 몇번 안당하겠지 살려주세 에잉 나 말파지롱 잡아보세 나 말파임 잡아보세 공 3초 갓댐잇 여러분 지니지 않습니까? 말파 아트적인 궁 보셨어요? 넌 내가 잡는다 제드 넌 나랑 놀자 제드 인마 제드 나랑 놀자 인마 나 말파야 인마 들어와 에이 커먼요 제드 제드 커먼요 아이앤 말파 디스 이즈 말파 지렸구요 이래도 제가 못한다고 놀리실겁니까 아 좋아 지렸구요 완전 지렸어 말파 이게 말파지 이게 바로 말파입니다 딜량 볼까 아이씨 보셨나요? 미드보다 딜이 많아 말파 개쩌내나 이 딜량 뭐죠? 궁 내가 진짜 제대로 아트적으로 박았어 진짜 궁 아트적으로 말파 방템이 좋은게 방템을 올리면 올릴수록 땅찍는 데미지가 세져요 제가 그래서 방템을 꾸역꾸역 올린겁니다 라인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보셨죠? 방템만 올리면은 딜이 나오